정부가 의대생들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의대 교육 과정을 5년까지 줄이는 방안도 언급했죠. 오늘 미국의 전쟁 상황에서 의대 과정을 단축한 적이 있다는 정부 설명도 이어졌는데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의대 5년제 단축안은 기존 6년제를 유지하되 개별 의대가 원할 경우 5년까지 단축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의학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즉각 쏟아뒀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다시 모든 의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대가 압축적인 학제가 가능하다고 교육부에 의견을 전해왔었다는 검토 배경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특별한 연구를 통해서 5년 단축안을 결정한 건 아니라며 미국에서는 전쟁 등 비상 상황에 의대 과정을 단축해 의사를 조기 배출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외국의 특수 상황과 현재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많은 군의관이 필요했죠.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의과대학생들도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임시 면허 같은 걸 줘서 전장에 파견을 했었죠. 의대학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1월에 개강해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 일정에서는 5년째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의대 학제 검토안이 도마에 올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 갈등 탓에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게 됩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 등에 따른 의사 수급에 차질을 막겠다며 설익은 고육책을 내놓은 정부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고수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의료계도 그 책임에 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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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